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비무기 체계 위주의 군수 물자를 조만간 지원할 방침입니다.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관련 지원 품목을 결정한 데 이어 수송이라든지 운송할 방안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. 지원 예정인 품목은 방탄 헬멧, 천막, 무포, 전투식량 등 비무기 체계 군수 물자와 개인용 응급처치 키트, 의약품 등 의무 물자를 포함해 총 20여 개 품목입니다. 탄 종류 등 무기 품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원 상당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. 환산하면 Workday